안녕하세요. 생명과학 리스트를 함께 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중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자 생명과학 OT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완자 강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강의는 제가 작년에 촬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재사용을 하는 거고 일부 강의, 즉 프리 과정에서 스킬과 논리를 업그레이드한 철철 로직이라고 하는 강의 리스트에 보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몇몇 강의들이 있어요. 그 강의들은 매년 쌤도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내신이든 수능이든 계속 문제들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개발된 거에 발맞추어서 스킬 논리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진화를 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은 강의 일부를 교체합니다. 그 교체되는 강의가 철철 로직이에요. 그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분들이 이제 특히 완자 생명과학을 수강하는 분들 중에 제일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작년 캐치 로직 교재를 가지고 또는 작년 필기 노트를 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 없냐라고 물어봅니다. 지장이 있다 없다라는 건 본인이 수업을 들으면서 느낄 수 있는 건데 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철철 로직 강의를 듣기 위해 필요한 필수부 교재, 캐치 로직 교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025 올해 버전을 새롭게 구매하는 게 훨씬 이득이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필기 노트 같은 경우는 작년 걸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걸 보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대신에 필기 노트를 작년 거, 올해 거 고민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올해 거를 구매하셔야 돼요. 그것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샘 개념서가 또는 샘의 강의가 매년 똑같지는 않거든 기본적인 것들은 똑같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도 반영을 해서 약간 달라졌어. 필기 노트 참고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교재는 주교재겠죠? 완자생명과학입니다. 수강 대상은 고1, 고2 학교 내신 대비 수험생이에요. 선생님, 똑같은 생명과학인데 내신과 수능이 다른 게 있나요? 본인도 다른 게 있을 거란 걸 알면서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 다른 게 있어. 수능에서는 과도한 지협을 내지 않아. 근데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 마음이야. 과도한 지협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긁어주는 게 내신 강좌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래도 수능 강좌를 들으면 내신 대비가 되나요? 말씀드리는 거야. 만약에 학교 수업이 수능 강좌처럼 수능 강의처럼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면 수능 강의가 깔끔하게 도움이 되겠지. 수능 강의는 과도한 지협 이런 걸 많이 얘기 안 하거든. 그래서 학교 수업의 특성에 맞춰서 선생님, 저는 생명과학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좀 적당히 성적은 잘 받고 싶어요. 좀 쉽게 쉽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신, 완자, 생명과학 이 강의를 들으면 내신, 생명과학, 완자는 정말 유치한 것조차도 다 설명을 해주거든. 그런데 수능 생명과학은 너무 유치한 것까지는 하진 않아. 완자 강의 특징, 기본 영어, 기본 개념이든 심화 개념이든 그리고 내신에서의 지협까지도 꼼꼼하게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완전 노베에서도 수강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했어요. 쌤 강의가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쌤 강의를 맛보기라든지 또는 요즘 보통 패스를 많이 하니까 몇몇 강의를 봐봐. 그래서 마음에 들면 한 번 몇 강의 쭉 들면서 적응을 해가는 거지. 부교제입니다. 부교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캐치로직이라는 교제가 있고 필기노트라는 부교제가 있어요. 거꾸로 설명하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거예요. 필기노트는 구입해도 되고 구입 안 해도 돼. 이거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 선생님이 보통 개념 강의를 할 때 설명하는 것들을 받아 적기 쓰거나 받아 적기 불편하거나 또는 갖고 다니면서 수업을 연상하면서 하기가 좀 불편하면 필기노트 딱 보면 수업 내용이 많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이 필기노트는 선택사항이에요. 작년 필기노트 써도 됩니까? 쓴다고 큰 문제는 안 생겨요. 필기노트니까. 하지만 달라진 건 분명히 있다는 거. 이 필기노트는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캐치로직. 이 캐치로직은 수업령 필수 교제입니다. 필수 교제.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샘 홈페이지에 교제를 구매할 때 캐치로직이라고 하는 강좌가 있어요. 이거는 수능을 대비하는 고3 N수생들도 샘의 스킬, 논리만 뽑아서 수업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미 개념 공부가 다 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한종철 강사의 스킬과 논리만 딱 액기스만 뽑아갖고 그것만 딱 선별해서 듣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의 철철 개념 완성이라는 수능 개념 완성 강좌가 있는데 그 강좌에서 한종철 강사의 스킬과 논리를 집대성한 철철 로직 강의만 샥 뽑아갖고 만든 강좌가 캐치로직이라는 강좌야. 근데 이 강좌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교제는 결국 철철 개념서 안에 이론파도 쫙 빼고 철철 로직뿐만 딱 발체한 부분으로 만들어진 교제가 바로 캐치로직인 거지. 그래서 이 캐치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강좌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교제의 이름이야. 알아두시고 이거는 보통 막전이 근육, 유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단순 이론만 갖고는 문제가 안 풀려요. 강사의 스킬과 논리가 필요해. 스킬과 논리를 집대성한 내용이 철철 로직이라고 불러. 한종철의 철인 거지. 이 철철 로직을 담은 교제가 캐치로직인 거야. 작년에 일부 수험생들이 이런 컴플레인을 하면서 쌤을 혼낸 적이 있어. 어떤 친구가 쌤, 예전에는 몇 년 전, 그 지금 몇 천 몇 년 전 고1 때도 들었던 것 같아. 필요한 거 부교제 구매하지 않고 PDF 파일로 올려주기도 했었는데 교제를 억지로 사로 하고 강매하시네요. 서운해요. 근데 강의는 조금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좀 혼난 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쌤이 분량이 적으면 PDF 파일로 올려주면 쌤도 편해. 근데 이게 매년 쌓여가는 스킬과 논리, 자료가 많아지고 하니까 두께가 많아. 이걸 다운받다가 지쳐. 출력하고. 그리고 출력했다 하더라도 이게 책처럼 이렇게 딱 아름답게 되지 않으니까 불편한 친구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게 책 두께 분량으로 나올 만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 교제를 제작한 거지 여러분들한테 절대 교제를 억지로 강매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면 완자 교제 안에 뭐 스킬과 논리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없어요. 그 완자라는 책은 그냥 일반 참고서야. 참고서. 시중에 꽤 많은 수험생들이 보는 참고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접근성, 가급적이면 좀 교제 구매 중복하지 말라고 쌤이 완자로 강의를 해주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갖고 있는 참고서라고 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납득을 했을 것 같아. 근데 이 캐치로직이 아까도 그랬잖아. 매년 쌤도 발전한다고, 진화한다고. 그래서 작년 캐치로직 강의가 이미 뻘겋게 강의 리스트에 올려져 있는 걸 본 사람도 있을 거야. 그거 다 빠집니다. 이제. 올해 제가 새롭게 촬영을 하면서 올해 철철 로직 강의를 올릴 거예요. 비유전부터.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씩 업데이트가 될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촬영을 잠시 얘기해줄 거고. 교제를 잠깐 소개하면 캐치로직 2025 버전은 교제가 12월에 이미 출시가 됐어요. 제가 이걸 촬영하는 게 12월 말인데 12월에 이미 출시가 돼서 판매를 하고 있고 12월 초중순쯤에 그래서 수능형 핵심문항 대비 스킬 올리를 집대상한 거다. 라고 해서 아까 쌤이 설명해 준 것들인 거야. 꽤 괜찮습니다. 내용이 풍성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고 쌤 강의가 곁들여서 하면 싱크도 잘 맞고. 그리고 이제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매하면 되는 필기노트인데 다른 강사 선생님들도 필기노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쌤이 약간 차별화된 건 뭐냐면 이론편과 철철 로직편을 두 개의 책으로 나눴어. 이론편은 꽤 두꺼워요. 여러분들 갖고 다니면서 쌤이 설명한 모든 것들이 담겨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철철 로직은 좀 얇아요. 스킬과 논리가 막 두꺼울 필요는 없잖아. 그거 많이 한다고 해서 다 기억도 못하는 거고. 딱 알아야 될 것만. 그래서 철철 로직 한중총 회사의 스킬과 논리를 집대상한 걸 다시 정리해 놓은 게 필기노트가 또 한 건 있습니다. 두 개 한 세트예요. 아 그리고 이거는 지금 1월 중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출시가 되면 공지 올리고 여러분들 알람 선택해 놓으면 바로 받을 수 있을 거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도움되도록 1월에 새로운 버전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5 철철 로직을 수강할 때는 업로드 일정을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 제가 1월 초까지 막전이와 근육을 올려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자생명과 강의 리스트 해보면 뻘겋게 배치가 됩니다. 이 막전이 같은 경우에는 14강과 15강으로 올라갈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월에서 3월 초에는 형강 버전으로 유전에서의 철철 로직이 올라갈 겁니다. 형강 버전이 올라갈 거예요. 형강 버전 올리면 분명 이런 친구들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비유전처럼 수두기 버전도 찍어주세요. 아 제가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해버리면 촬영 물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오히려 업로드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샘이 적절하게 타협을 한 거야. 여러분들이 학습이 도움이 되면 모든 걸 다 하고 싶은데 샘이 몸이 분실순술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거 양해 미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가령하면 좋은 교재 요즘 뭐 내신에서도 기출문제를 많이 씁니다. 수능 기출문제를. 그래서 한종철 강사의 기출문제집 이름이 MDGC야. 모든 기출. 그리고 이 모든 기출 MDGC는 분명히 또 이런 친구 있어요. 작년 MDGC를 또 쓰면 안 되나요? 아 근데 올해 MDGC가 훨씬 좋겠죠. 근데 작년 걸 쓰고 싶다. 난리진 않아. 근데 올해 MDGC와 작년 MDGC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당연히 올해 MDGC를 구매하는 게 좋지. 교재 구성, 해설, 강의와 좀 더 싱크맞추도록 리뉴얼, 발전, 업데이트가 됐어요. 고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206 올해 MDGC 모든 기출. 선생님! 시중에 뭐뭐 텅, 뭐뭐 스터리 이런 좋은 기출문제집도 있는데 왜 굳이 한종철 강사의 기출문제집 MDGC를 강요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기출문제집이니까 쌤 거나 출판사 거들이나 문제가 다르진 않지. 어쩌면 편집은 그런 책들이 더 이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 쌤은 대개 드라이하게 실제 시험 상황과 비슷한 느낌으로 교재 구성을 했거든. 근데 왜 한종철 강사의 MDGC 모든 기출을 듣는 것이 소음식 입장에서는 이득이냐면 해설 때문에 해설. 교재 해설도 있고 쌤의 강의와 싱크를 맞춰 놓은 해설이고 강의 한 번 뜨고 다 기억할 수 없잖아. 해설지를 봐야 될 때도 있잖아. 그치? 싱크가 맞춰져 있는 거야. 내가 배운 강사의 풀이로 기출문제학습을 하고 싶다면 그 강사의 기출문제집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좌하령. 강좌하령을 어떻게 하느냐? 막전위 근육 유전은 맞췄든 틀렸든 출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강사의 강의를 보는 걸로 복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풀이 비교도 되고 반복의 효과도 되고 MDC는 비유전편과 유전편 두 개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해설지 비트도 다 별건으로 되어 있어서 총 4권이에요. 이렇게 해서 완자 생명과 올해 새로운 OT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만한 것들, 유의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녹, 구, 태, 채,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 하셔서 끊이넣은 반복으로 내신 만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내신 만점 화이팅! 내신 만점 화이팅!